안녕하세요. 황소부동산입니다. 이번 매물은 전남 무항군 태재면 신정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.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며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황전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토지는 계단식으로 2단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보다 지대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. 2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3분 거리에 바닷가도 있고 마트, 은행,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. 토지의 면적은 2046제곱미터 약 619평이며 매매가는 3900만원으로 평당 약 63,000원 꼴입니다. 위치 안내나 더 자세한 내용은 062-385-8803번으로 연락주세요. 062-385-8803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